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제육실, 지금 뭐 찾으세요? 안녕하세요, 웨이크로그 쳐 놓는 것 같아요.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행복이 아니라 행운이 형 중이잖아요.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7개 정도 찾아봤는데 이거 네이클로보다 조그마하네 귀여워 재우씨가 더 귀여워요 누가 자꾸 오페라를 하지? 전 안 귀여워요 오늘 막탈이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? 사실 안 끝날 것 같아요 이 작품을 1년하고 4개월 촬영했고 지금 받은 순간부터 1년 7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안 끝날 것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네이클로바를 찾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원 비실 거예요? 찾으면 소원 빌어야 된대요? 아 한 번도 소원 빌어야 된대요 파운드 대박이야 파이팅 네이클로버 찾는 게 쉬워 보여도 이게 세이클로버가 얼마나 많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? 네 그럼 내가 보여줄게요 제가 7번 찾은 게 다 화논 촬영하면서 찾은 거예요 재우씨가 생각하는 화논2 또 관전 포인트 3가지로 오늘 나오신 뽕을 다 뽑으시려고 그러네 관전 포인트 3가지 일단 다들 성장이 다 된 후의 인물들 어떤 캐릭터의 병원 파트2의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인 멜로 세 번째는 통쾌한 황방 액션 이런 것들이지 않을까요? 이게 세져가지고 제가 원래는 엄청 고생하고 찍었는데 요즘 맨날 그냥 한 방에 다 죽어서 비교적 편하게 촬영하고 있어요 선배님께 감사합니다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똑같이 보여줬어요 3시간 정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오케이 자 오케이 오케이 THE CLUB 찾으신 것 같은데 찾았어요 팀 때서 오늘 나오는 거라 이렇게 포인트 이제 부연이가 달라고 해 주셨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살겠어? 아까부터 찾았는데 오늘 안까지 찾아와 빨리 우리 다들 하나씩 찾아오세요 여보세요? 찾으셨어요? 아니 그 스테이크 노브 떼다 붙이지 마시고 전부 네이클러브 찾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한 명 찾으니까 부러운 거지 이게 뭐라고? 찾기야 이렇게 힘든 모양이야 이게 뭐라고 이게? 노동 대비 대가가 너무 좋아 오 오 오 오 또 찾았어? 음 이사님이 그냥 가기 되게 아쉽다 맞아 하나 더 찾고 싶은데 아까 찾았을 때 소원 빌었어요? 하나? 맞다 에이 하나 더 찾으시면 되지 뭐 오늘 막 절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? 저요?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안 먹으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시즌2 촬영하면 치즌 감량을 좀 많이 했는데 샤프에 모이려고 응 그런 걸 많이 안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치킨을 먹는데 네이클러브들 누가 먹었어 네이클러브들 누가 잡아먹었어 하나 더 찾았다고 할 수 없으면 운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? 잦았기로 또 찾았어요? 와 진짜 찾았네 또 찾았다고 할 수 없으면 운전하지 않겠고 응 응 뭐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형 봐봐 한 사이 네 스틸 사진으로 구현이 사진이 월요일을 하고 계셨어요? 여러분 아 회사에 직접 나왔어요 아 아 아 아 이재욱이라고 네 어디서 많이 붙는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우리 선 되니? 형과 여기까지 선 돼? 우리 메이집카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콘서트에서 말이 안 돼 아 진짜 리액션 부자들 진짜 지금 기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며? 아 실감이 안 나 아 너무 길게 찍어서 내일 또 볼 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돼 아 이 아 고마셨어요 고마세요 고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실수 촬영날 봐. 왜 안 울어. 미술이 똑똑한데? 맞아. 진짜 고생했다 1년 동안 진짜. 와 이거 누가 샀어? 나 누가 샀어? 내꺼 너무 이쁘다 와 이거 누가 샀어 누가 샀어 샀어